자막성 해내시 오우 살 너무 맛있었다 혈액순환을 위해서 합해를 이렇게 튕겨줬습니다 북소리가 난데요 저는 초록색 드림보 입니다 그림보이 여기는 약간 크림 저는 그보 우리가 오늘 볼 곡은 뭐냐 뭐냐 기대가 되는군요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물주들 미셨나? 아 그러시고 계시네 이번에도 행사 이런 짓이 있네요 맘에 드는 분들 많이 났어 그런건가 진정 박수 소리에 맞춰서 와우 약간 반춤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약간 이런 동물들의 행동을 묘사해서 따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목소리가 또 간드러지는 이 창법 진짜 이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창법인가요? 네, 칸들 창법 진짜 간드러졌다 무슨 악기가 내는 소리 같지 않나? 악기 소리 같아요 피리 소리 같은 느낌 오, 잘 튕긴다 팔 팔 팔 왠지 이번에 남자분이 나오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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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재즈 같은 느낌도 있고 골반에 되게 잘 튕기시는 것 같아 저렇게 케이크에 묻히고 도망가는 케이크인가요? 아니요 무슨 소스인가? 반죽지? 그런 느낌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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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칫사운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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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 오 오 오 오 야시장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거기서 이제 다 같이 사람들 모여서 같이 노는 놀고 밥 먹고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영화가 아시죠? 가수랑 자유분 다르잖아요? 제가 원래 그전에는 별로 못 느끼다가 그걸 알고 봐서 그런지 여자분은 젊은 느낌이었어 남자분은 살짝 좀 어색해 아 맞아요 목소리가 안 어울리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제가 그 보면서 좀 느끼긴 했어요 뭔가 조금 살짝 안 맞는 느낌이 있어 근데 진짜 말씀 그대로 이걸 몰랐다면 아무런 생각 없이 봤을 텐데 알고 보니까 이게 더 잘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한도에 계신 관계자분들은 뭔가 착 붙는 배우와 가수를 원한다 아우라와 헤네시안을 부르면 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간드러진 그 전 보이스가 이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정말 그런 간드러진 목소리가 너무 잘 매력적이게 다가와서 좀 인상있게 봤습니다 아 진짜 재밌게 봤고 우리도 빨리 피리춤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겠네 피리춤 좋은데요? 고! 아니 여기 나왔던거에요? 그냥 카드춤인가? 아니 나 나왔다니까 여기서 귀엽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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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